원주경찰서 유치장 공사가 어제부터 시작돼 두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 경찰은 원주경찰서가 준공된 이후 유치장을 2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이번 공사를 통해 인권친화형 유치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쇠철창을 강화유리로 바꾸고 움직임 감지센서 설치, 화장실, 냉난방 공사를 진행합니다. 공사 기간 동안 원주경찰서 유치인은 홍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유치됩니다.